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오오오 차근 빨리 가야겠다 아 따가워 아 죄송합니다 네 김치 추가 김치 추가 210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리 추가 너리 추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단무지 추가 단무지 150원이예요 1회에 다닙니다 아, 뭐 먹을래? 혼자요? 네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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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6295원이예요 꽤 다 먹었어요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,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까다롭네 잘 먹었습니다 네 아,疲れた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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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중입니다 네 네 뭐 먹을지 말하나 에? 에이 에이 한국에서 최고! 아!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듀스 1,2의 순짠이잖아 아이돌이야? 쉽지 않죠? 저도 여기까지 되게 힘들었어요 뭐 작곡이나 댄스 뭐 다 해야죠 저희는 얼굴이 너무 귀여워 스타일이 좋고 댄스, 노래, 그리고 작곡까지 만들어졌어요 주글링을 다했고 이렇게 태어나게 해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는 아이돌이 될게요 모에 모에 큐큐 내가 특별한 것 같아 미쳐 온다よね 아빠 결론 iar